출발! 출발! 무슨 쿠키 맛이 이래? 많이 이상해? 대체 뭐가 문제지? 레시피 그대로 만든 게 맞아? 마, 맞아 난 그냥 레시피대로 만들었어 요리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이 하시면 대관식도 미루자고 할지 몰라 손님들께 최고의 전설의 쿠키를 대접하는 게 초코왕가의 오랜 전통이거든 후... 일단 전설의 쿠키는 여기 없는 거네 그럼 만드는 수밖에 없지 사효 할 수 있겠어? 응 문제 없어 재료와 레시피만 있다면 그대로 만들 수 있어 저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 그게 그러니까 없어 지금은 뭐가? 재료 말이야 다 써버렸어 저 쿠키 만드느라 뭐? 왜 그래서요? 재료가 많이 필요해? 그거 저기 초코플라워 스파이더 아몬드 초콜릿 수액이랑 또 뭐가 있더라 걱정마 이 치치님이 다 찾아줄게 사효 말만 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 나도 같이 가야해 힘들게 구했는데 잘못 구해오면 안 되니까 초콜릿 필요한 재료들을 알려줘 나도 갈게 좋아 출발 어머 세상에 이런 끔찍해 그러니까 저 움직이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특급 초콜릿 꽃이 나온다는 거지? 음 그렇긴 한데 내가 먼저 간다 네 흥 차 하 차 으 잘했어, 초코민 공주. 이제 네 차례야. 난, 난 못 갈 것 같아. 겁나서 못 뛸 거라면 돌아가. 누가 겁나서 그런데?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저, 저기 얘들아. 초코민 공주, 심호흡하고 용기를 내서 건너가 보는 거야. 자, 준비해.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자, 이번엔 왼발이야. 하나, 둘, 셋. 자, 내 발목, 내 허리. 어머머머, 내 머리핀 날아간 거 아니야? 지마에 뭐 묻었잖아. 어떡해. 어머, 구두에 이건 뭐야? 너무 지저분해. 걔 어떡해. 초코민 공주랑 같이 가는 게 재료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 어, 난 벌써 피곤해지는 것 같아. 분명히 여기 어디쯤인데? 찾았다! 여기도 있어! 좋아. 다들 꽃잎만 따서 모아줘. 우와, 감격이야. 즉흑 초코맛 꽃을 내 손으로 따다니. 엄마, 아빠도 이젠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당연하지.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전설의 쿠키를 만들고 말겠어. 그렇지, 얘들아? 그 다음 재료가 뭐였지, 사이오? 바로 저기! 썩은 이빨 산! 한 시간에 한 방울씩 얻을 수 있는 초콜릿 수액과 스파이더 아몬드로 채취해야 해. 스파이더 아몬드라고? 책에서 봤어. 아몬드를 품은 거대한 거미! 뭐? 거미!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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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